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핫한 나이키 머퀴리얼 에어좀 에어좀 머퀴리얼 인가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여튼 제가 말씀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가 에어좀이 그렇게 핫한 테크놀로지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에어좀이란 게 축구화에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통 나이키에서 쓰는 에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 줌에어 그리고 에어맥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요 크게 두 가지가 나뉘는 기준으로 보자면 에어맥스 에어 제품이라고 보통 말하는 우리가 공기층이 들어가 있는 이 중간에 쿠셔닝이 있는 제품들은 공기층을 그냥 튜브에 만들어서 잡아놓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제품들 시리즈가 에어맥스1 에어맥스90 에어맥스3즈들이 뭐 93 95 98 이런식으로 계속 나왔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나오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들고 있는 나이키 줌 에어입니다 줌 에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실들이 이렇게 가느다랗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초점에 자체가 맞춰져 있는 게 강한 반발성 그리고 강한 운동성을 이 세팅을 해서 그 운동하는데 그걸 이용하겠다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나이키에서 신입생원 교육할 때 교육자료에도 나오는 게 보면 에어 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 제품을 개발할 때 영감을 받고 그 제품을 개발했던 컨셉 자체가 소파의 스프링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스프링에 대한 반발요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됐다는 게 그거고 여기에 안에도 보시면 이제 제품의 실들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압축에 딱 핑 하고 바로 펴질 수 있게 반발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줌 에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줌 에어가 제품에 쓰이게 되면 보통은 줌 에어 자체로만 쓰이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줌 에어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강한 반발성을 컨셉으로 삼고 있고 강한 운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기능과 컨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줌 에어만 쓰면 몸에 어느 부담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신고 가지고 있고 되게 디자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착화감은 제가 신고 있는 신발 중에서도 가장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줌 에어가 전창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사실 이 앞부분은 이제 줌 에어가 없긴 한데 뒤꿈치부터 이 중접 부분까지는 줌 에어가 전창으로 쓰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런닝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 나왔고 실제로 제품이 너무 궁금하고 실력이 이뻤기 때문에 샀는데 실제로 이걸 신고 뛰면 문제가 그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강한 힘을 힘을 줄수록 이게 반발성을 가지고 저한테 튕겨져 나오니까 제가 뛸 때나 걸어 다닐 때 어느 정도 제어하기가 좀 힘든 신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이키에서 이 줌 에어를 썼을 때 얘네가 무슨 정신으로 이런 제품을 줌 에어를 축구에 넣은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줌 에어가 좋다고 치면 다른 제품들한테 다 넣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줌 에어가 쓰이고 전폭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라인은 딱 하나입니다 농구화에요 농구화에 쓰이더라도 줌 에어 자체를 그대로 쓰진 않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강남에 일할 때 이제 코비 살아 있을 때인데 코비가 X에서 10 그러니까 10 그 버전이 나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농구화에서는 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코비 10이 지금 제가 보시는 이 줌 에어 신발처럼 전창이 줌 에어로 만들어놨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나는 게 줌 에어로 썼지만 그 인솔을 되게 쿠셔닝을 많이 줘 가지고 줌 에어 자체 충격에 대한 발을 보호하기는 역할로써 그 깔창을 그렇게 썼었어요 인솔을 그러니까 느끼는 게 줌 에어 자체는 컨셉 자체가 강한 반발력과 운동성을 통해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가장 큰 문제는 강한 운동성을 주게 되면 반대로 사용자가 감안해야 되는 그 충격 반발력부터는 그 데미지를 사용자가 이제 컨트롤 하거나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가 사용자의 몸이나 컨디션 아니면 근육의 정도 상태가 이 강한 반발력을 견뎌내지 못하는 정도가 되면 반대로 몸에 아니면 사용자의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강한 반발력에 대해서 다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줌웨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러닝화 쪽으로는 더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쓰여도 그렇게 이제 잘 안 쓰이고 줌웨어를 쓸 때 대부분의 이제 재미있는 특징들이 케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제품을 좀 가둬 가지고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를 저는 좀 보거나 그런 컨셉의 제품을 많이 쓰죠 그리고 실제로 줌웨어가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소량, 그러니까 국소적인 부분 특정 부분에 대한 적은 부분에 대해서 줌웨어를 놓고 주변에 쿠셔닝이나 다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걸로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줌웨어가 쓰였기 때문에 그 줌웨어 자체의 컨셉은 항상 좋지만 문제는 제가 볼 때 나이키 측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사용자들이 쓰기에 강한 반발력이 존재하면 제품 자체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웃겼던 게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맨 처음 나왔을 때 전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레이싱화, 나이키에서는 사일로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죠 이건 이런 쪽의 컨셉, 이건 이런 쪽의 컨셉의 그래서 레이싱, 뉴트럴, 그 다음에 컴포트 이런 식이었나? 하여간 한 세, 네 가지 종류로 제품분을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레이싱화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궁금해서 사서 신어봤는데 보시다시피 발등이나 어퍼 자체도 니트인데 발을 잡아주는 텐션이나 이런 게 되게 약하죠 근데 이 뒤꿈치에도 힐컵이나 발을 뒤꿈치를 지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에어 줌 같은 경우가 뛸 때마다 반발력이 엄청 심해서 이게 통통통통 튀는 느낌을 계속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중간에 쿠셔닝을 이 에어 줌에 대한 충격을 주고 쿠셔닝을 주긴 했지만 신발이 계속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이게 무슨 정신으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싶었는데 제가 샀던 것도 사실은 예쁘고 고려키 때문에 사왔기 때문에 나이키가 제품을 잘 판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되돌아오면 그렇다면 축구화에 대해서 에어 줌을 이렇게 넣었죠 뭐 기로엘리 시리즈에 베이퍼 시리즈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이제 강한 반발력과 그 에너지성을 가지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신발처럼 적어도 에어 줌에 대한 두께나 형태가 어느 정도 굵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에너지를 반발력 받을 수 있게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축구화에 들어간 걸 신어보진 못했지만 과연 에어 줌의 형태가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그것도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보니까 분절되어 있는 형태더라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케이지나 아니면 에어 줌이 들어간 형태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엔 그거 같거든요 이렇게 통으로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냐 면적이나 그 압력을 받아서 팽창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니까 제어하기가 더 힘드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힘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만 이제 그 반발력이 생겨서 발 전체에 반발성이 그리고 데미지들이 가지 않게 그러니까 좀 더 제어를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에어 줌 축구화에 목표에 들어간 자체가 에어 줌이 그 에어 줌의 컨셉인 반발력이나 에너지성을 유지하기엔 너무 적고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첫 번째가 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일단 에어 줌이라고 하면 물컹물컹 거리는 게 존재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축구화는 사실상 천연 잔디를 기준으로 하자면 천연 잔디는 무르죠 그래서 SG를 싣는 경우를 보면 그 뭐냐 잔디가 물렁물렁해서 스터드가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고정을 시키고 발을 지지해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축구화를 스터드를 신고 SG라든지 FG를 싣는단 말이에요 근데 천연 잔디 기준으로 FG에다가 그 에어 줌이라는 걸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기능성을 제외하고도 착화감 자체에서 물렁물렁거리는 약간 느낌들이 계속 유지될 텐데 그게 과연 플레이할 때 얼마만큼 유용하고 얼마만큼 플레이어한테 착화감을 좋은 쪽으로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려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에어 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느끼는 부분이 축구화로서의 디자인이나 설계가 맞나 싶은 정도긴 해요 만약에 이게 좋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식축구 쪽을 모르는데 미식축구 쪽에도 에어 줌이라는 게 쓰이고 다른 쪽에도 달리기 쪽에서는 에어 줌이라는 게 쓰여야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뛰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구에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면 그 단거리를 빠른 베이스를 더 가야 되니까 일단은 농구화에는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농구화에 쓰이더러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쿠셔닝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에어 줌을 입고 그 에어 줌 주변으로 케이지라든지 차, 채, 뼈대 같은 형태를 해서 에어 줌의 반응성에 대한 부분을 제어할 수 있게 그리고 에어 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많은 뛰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구에 대한 특화된 점프를 많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줌이나 에어 줌을 계속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쓴다고 하는 걸 봐도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많은 농구화들 스테판 커리 다른 농구화들 브랜드부터 해서 나이키도 지금 쓰고 있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물컹물컹 거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라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에어 줌이 지금 차 원하는 컨셉의 그런 것들 반발력이나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컨셉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그런 말랑말랑 느낌 주는 거 자체의 컨셉의 축구화를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나이키가 과연 에어 줌이란 이 축구화도 사실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썼던 걸 다시 그 뭐냐 되살려낸 거죠 좀비처럼 제가 나루토 그 만화를 좋아했었는데 그건 예토 전생이라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서 뭐 그렇게 이제 그 만화에 등장시키는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죽어가던 기술을 이렇게 사장터에서 거의 쓰지 않는 다른 카테고리에서 그런 제품을 꺼내와서 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축구화를 판매하죠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느껴왔던 것 중에 느끼는 건 나이키가 저는 장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를 잘하고 물건을 잘 판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이 제품이 어떤 기능이 완전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적합한가에 대한 그런 고려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의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기계나 애플이나 삼성의 휴대폰이나 TV나 전작이나 수치적으로 그거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난 것들은 조건 아픔이 분명하게 이렇게 티가 나죠 근데 나이키에서 이렇게 에어죸을 만들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디자인이나 그 제품이 상대방 소비자한테 얼마나 신선하게 다가오느냐가 어떻게 보면 구매에 대한 욕구들을 더 불러일으키고 그런 것들에 대한 브랜드의 인지도에서 새로움에 대한 것들이 구매를 하고 판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척도가 되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나이키에서 장사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희가 축구화 리뷰를 하고 있고 다른 신반의 의류들을 하고 있으면서 개인차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긴 하죠 근데 이 제품의 컨셉이나 이런 기능들이 과연 이 파트에 쓰였을 때 적합한가에 대한 고려 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느끼고 그런 부분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이 신발 의류 이런 카테고리에서 느끼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최근에도 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느끼는 이 에어죸이라는 그 테크놀로지가 축구화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축구화에 쓴 에어죸의 컨셉이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말하는 그 운동성이나 에어죸 본연의 컨셉 자체가 축구화에서 사용자한테 그만큼의 반발 요구기라든지 에너지를 운동화할 수 있는 운동에 도움이 되는 사용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느냐고 하면 제가 보면 축구화에 들어가는 그 정도 양으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말도 안 되는 게 그 반발성이 계속 존재를 하면 사용자는 그 반발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무수하게 힘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흔들리니까 균형을 잡게 힘을 더 써야 되고 나한테 에너지로 오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웃긴 게 고반발성이라든지 거대한 힘을 써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용자의 컨디션이나 몸의 그 레벨이 그런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고 쓸 수 있을 정도로 훨씬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처럼 이거나 아니면 몸이 컨디션 상태 아주 좋은 상태 거나 그렇게 보면 보편적인 축구화로서의 기능을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축구화에 대해서 보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이지감이 그리고 얼마 전에 다른 리뷰어들을 봤는데 역대 최고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 제품이 이렇게 리뷰하는 게 맞나라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에어죸이라는 이 제품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축구화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키가 제가 그 매장 직원을 있고 계속 봤잖아요 제품이 나오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느꼈을 때 느끼는 거는 나이키는 장사를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잊혀지거나 환기가 됐을 때 그 잊혀진 제품에 대한 컨셉을 갖다 붙여가지고 뭔가 팔기 위한 그런 제품 기획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그 뭐지 이런 에어맥스 자체도 그랬고 그 에어맥스를 줌웨어라라 이런 테크놀로지를 갖다 붙이는 것도 그랬고 어 하여간 무슨 테크놀로지 플라이니트를 지금 이렇게 우려먹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우려먹으면서 막 무슨 에어맥스데이 때 뭐 에어맥스에 붙여보고 베이퍼맥스에도 이런 것도 붙여보고 새롭게 뭔가를 붙이고 해서 만들어서 그게 팔릴만한 요소를 되게 잘 집어낸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래서 느끼는 건데 기본적으로 나이키가 어 물건을 파는 기업이고 스포츠 브랜드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의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그 스포츠 사이언스나 혁신적이었던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고 제품이 반영돼 있냐고 본다면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엄청 퇴색된 것 같아요 나이키 랩과 ACG가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모습들에 비해서라면 아마도 그게 이제 더 이상 이 스포츠 사이언스 사이언스 그러니까 기술적인 과학적인 아니면 혁신적인 소재들이 더 이상 안 나와서 이런 부분을 적용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오지만 현실화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비용의 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지금 느끼는 부분들은 축구와 파트에서만 더 보여지는 거는 많은 사일로드 줄었고 플라이나트 이상의 다른 테크놀로지가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에어줌 같은 이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썼던 걸 다시 와서 가져왔는데 가져왔을 때 이유는 이미 지금 새로운 소비자들은 에어줌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새롭게 리메이크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 제품의 컨셉을 팔자 라는 그 느낌이 강한 거죠 근데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거지만 축구화에서 과연 에어줌을 넣어서 파는 게 이거는 그거 같아요 좋냐 안 좋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안 좋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축구화에 컨셉 맞지 않고 축구 선수라니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발로 공을 차고 발을 지탱을 해서 슈팅을 하고 뭘 하는데 기본적으로 반발력이라든지 반발성이 높은 그런 쿠셔닝의 상태를 계속 그 이제 신발 안에 그 뭐냐 세팅을 해가지고 그 사용자한테 권한다 그거 자체가 좀 런센스이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역대급이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렇게 제가 밝혔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어줌이라는 건 축구화에 쓸만한 제가 봤을 때는 테크놀로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축구화의 컨셉과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뭐라고 해야되나 소재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축구화 했을 때 실패했고 사장이 되어서 그동안 묻혀서 안았고 다시 꺼낸 이유를 보면서는 아 뭔가의 한계에 부딪힌 건 맞는데 기업의 입장도 이해하긴 하죠 뭔가를 팔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을 근데 이게 축구화에 넣을만한 테크놀로지인가라는 그 파트에서는 아직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 전직원으로서 뭐 이야기를 하자면 에어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 때 컨셉의 영감이 이제 쇼파의 스프링에서 그 영감을 얻었고 그 스프링 자체의 컨셉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했다가 튕겨서 이제 반발력을 가지면서 탄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쿠셔닝의 그 역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한 운동성이다 근데 그 운동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강한 힘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운동 자체에 강한 그 반발성을 느끼기 이전에 사용자에게 불안정성을 주는 부분에서는 쿠션이 흔들린다 거나 에너지를 과도하게 쓴다 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이렇게 에어줌처럼 많이 한다면 부상 위험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축구화에 쓰기에는 그렇게 좋은 컨셉이나 좋은 그 제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좋았다면 에어줌이 지금 다 쓰였겠죠 런닝화나 뭐 축구화 뭐 그리고 기타 등등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어라든지 에어 줌을 쓰시는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나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 피드백을 들어봐도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커요 왜냐면 피로도가 높거든요 기본적으로 쿠셔닝이라는 거는 과도하면 과도하고 에너지가 높고 높을수록 그걸 제한하는 입장에서 에너지를 써야 되고 흔들림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차체도 어디 울퉁불퉁하거나 강하게 빨리 가다가 언덕길에 방지턱 같은 걸 탁 해서 넘어가면 왜냐면 외부로부터 충격이나 그걸 밑으로 내려갈 때 쿵 하고 내려앉잖아요 그런 것들에 안정성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줌도 결국엔 똑같기 때문에 이 쿠셔닝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나이키에서 나오는 에어죸 귤열 같은 경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에 실패했던 그리고 죽어갔던 그런 테크놀로지를 부착시켜서 팔아먹기 위한 그런 진짜 극도의 마케팅 컨셉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울 수가 없네요 뭐 제품이 마음에 들고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FG 자체를 인조잔디 쓰는 것 자체를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다른 이유에서 막 잔디 인조잔디 안 씹힌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터드 트리스타? 스터드 자체도 잔디의 고정력을 강하게 주기 위한 디자인 같은데 왜냐면 엄지발가락 특정 발가락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에 잔디를 좀 더 움켜쥐을 수 있대 치고 나갈 때 그런 디자인이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천연잔디에서 FG 자체를 사용하시질 않는 걸 추천드리고 그 인조잔디에서 에이저로 나왔을 때 만약에 에어파 뭐냐 줌웨어가 있는 것 자체가 도움이 글쎄요 저는 될 수 있을 거 거의 보지 않거든요 착각함이 물렁물렁한 건 있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의 외부 충격에 대해서 엄청난 도움이 될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보다 낫겠지라 생각을 있는데 에어 줌이라는 그 특성이나 제품이 가지고 있는 컨셉에만큼의 기능이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일했던 경험으로써 그리고 주변에서 신발을 에어맥스 관련이나 줌웨어 관련 신어본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줌웨어 전창 이런 식으로 됐던 신발들을 신어본 소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에어 줌 줌웨어 줌웨어 에어 같은 경우는 줌웨어 그러니까 축구화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구입 의사가 있으신데 꼭 가서 한번 착용을 해 보시고 그 축구화가 나한테 주는 느낌이 어떤지 확인하시고 구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바에서 나 이렇게 줌웨어 축구화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 예뻐 수집 이런 걸 사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그럴 말이 없겠는데 실 사용하실 분들은 진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착화를 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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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